총괄적인 오영훈 도정 6개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발은 이런저런 논란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영훈 도정 출범 시에는 인사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초기보다는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제주도민들이 오영훈 제주도정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가 저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물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나오는 내년부터가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이 평가하는 다른 사뭇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영훈 지사의 장점은 어떤 다양한 경험과 탄탄한 중앙인맥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도정은 잘 이끌어간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물이 이어질 것이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실천을 보여주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중룡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심없이 달려온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지역구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 만날 시간이 한정적이었다. 이 정도로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럴지언정. 오영훈 지사께서는 우리보다는 더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서 그렇습니다. 사실 도정질문과장에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두 번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현안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 제시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단순하게 공부만이 아니라 그동안 두 번의 도의의 활동과 두 번의 국회의원 시절에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공부했으며 준비돼가지고 도지사를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아까 아쉬운 부분이 좀 더 많다면 양희 씨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동의회와 또 언론이라든가 미리 검증 절차를 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름 많이 소통 문제까지도 잘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장의 6개월 이것만큼은 잘했다 반대로 이것만큼은 아쉬웠다 이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쉬운 얘기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우리 양희형 씨 대표는 어떻습니까? 잘한 점 못한 점 하나씩 꼽는다는 것. 민선 8기 우리 오영훈 도장이 출범한 지가 6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대내외적인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이제 넘어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영훈 도장은 이 위기를 아마 이제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도민이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겠고 또한 이제 나름 이제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분야도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고 성장산업을 유치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그런 성과물들도 있는 것이고 다만 좀 아쉬웠다라면은 노동전담부서를 이렇게 공략상으로 이렇게 지사께서 내걸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이 안 돼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강춘 대표 이와 관련해서 뭐 잘한 점 못한 점. 초창기에 비해가지고 소통의 문제는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은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면 또 다른 분야인 환경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논란이 소재가 많이 있는 제1공항 그다음에 행정체저 개편 등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왜 바뀌었는지 본인의 의사가 왜 이러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논란을 굉장히 많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왜 예를 들었는지 그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취임 초기인 만큼 주요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를씩 좀 본다면 행정체제 개편 문제 용격이 진행 중입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이 작업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강 대표 먼저. 이게 제왕력도지사. 더는 안 된다라는 우리 도민의 뜻입니다. 이에 때문에 우금민 전 지사부터 전임 도정인 원희동 지사까지 다양한 의견으로 도민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뜻으로는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네 개의 권역에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금민 지사 시절에는 저희 도 의회에서 반대를 했고 원희동 지사 시절에는 중앙무처 국무총리사나 제주지원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면서 물건 나갔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빨리 가야 되느냐. 도민의 뜻을 받아서 저희 도의의 동의를 받고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용역 15억을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다시 행계 위에서 1억 원에 대한 비용과 더불어 또 1억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어가지고 도민 또 여론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심없이 바쁜고 빨리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논란거리인 기관 대립형이냐 기관 통합형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도민들이 모두가 얘기했던 2개의 권역 또는 3개의 권역 4개의 권역이 아닌 5개 또는 6개의 권역 이까지 나온다면 과연 이게 지사께서 계획도로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너무나 많은 지금 과정을 걷기면서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우리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추론이 됐는데 지사께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2, 3개를 더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실로 4년 후에 도민이 원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하기 위한 것인지 저는 의심을 듭니다마는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종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도와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여기는 기초국의 폐지를 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선례를 둬가지고 그 이후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국의 부여라든가 행정체제 직선제에 대한 명분이 설득 논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특별한 것인가의 자치도가 이에 대해서 공존하는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좀 더 제주도와 국회 병행하면서 설득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도 두 차례나 추진됐다 무산됐어요 행정체제 개편이. 이번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수용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민투표 등 결과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산너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지난 도정에서 경험한 것처럼 어쩌면 이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수도 있겠다. 또 한편으로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제주도 행정개편이 어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정치적인 이슈를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전망은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죠. 이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을 그 하나로 모은다는 그 자체가 만약에 지금 두 개로 하느냐 세 개로 하느냐 네 개 뭐 여섯 개까지 나오는 이 마당에 사실은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 밖에도 우리 UAM 수소경제 15분 도시 등 많은 신산업 내지는 역점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 논란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얘기 먼저 할까요. 우영원도정은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를 구축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제주형 UAM을 상용시킨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미래 비전 이 미래 산업을 우리가 제주가 선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5분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이 좀 차가 없이도 가능한 도시가 바로 이제 15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도보로 자전거로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차 안에서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 시간을 여가로 이렇게 활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15분 도시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고 에너지 위기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최적화된 모델이 바로 15분 도시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는 이 도심 외곽에 이를테면 뭐 하귀 삼양 아라 지구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족 기능이 없는 그런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타운들이 소위 이제 배드타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도심과 이 자족 기능이 없는 이 배드타운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교통이 기통으로 인한 그 사회적 비용이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15분 도시는 이런 자족 기능이 있는 도시로 있는 도시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15분 도시가 성공을 한다면 교통의 흐름 교통체증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완화되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5분 도시는 어떤 우리 삶의 패턴과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분 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공감대 확산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도민들이 관심과 협조 없이는 15분 도시가 절대 성공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춘영 대표 네 우선 15분 도시를 먼저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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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안에 저는 20분 안에 30분 도시가 되더라도 그 30분 안내에 꼭 필요한 의료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 체험까지도 걸어서 30분 이내면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국한적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이 밀집된 도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는 걸어서 가서 15분 도시가 되고 어떤 분야는 차를 이용해 가지고 15분 도시도 괜찮습니다. 20분 도시도 괜찮습니다. 공약 자체가 좋았고 저는 실현 가능성을 따라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주형 UAM이라든가 수도 경제를 따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실무팀을 구성해가지고 2022년 12월부터 지금 TF팀을 운영 계획했습니다. 미래산업 굉장히 좋죠. 실현 가능성 좋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실력이 무엇이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 확보가 전혀 안 됩니다. 실험 대상지가 아닌가. 제주도에서 실험했고 또 외국도 많이 하고 다른 적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또 다른 산업을 발굴하고 제주도의 인재들 등용하고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떼어들 수 있는 UAM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실험장이 되지 않을 건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수소경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메가와트 끔으로 해가지고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충전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소 버스를 하고 수소 청소 차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주도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땅만 내놓고 인허가만 합니다. 기술력은 없습니다. 10년 넘게 계속 적자가 예상됩니다. 충전소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계속적인 적자인데 성공했다. 그러면 제주에 무엇이 남을 것이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에서 참여한다 하지만 기술력 확보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지금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그린 수소를 걸어가며 성공 헌들 제주도에 도움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꿈인 수소경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주도민에게 도움되는 수소경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험 대상지로 전락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현안 딱 하나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항 사업입니다. 뭐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보안 용려 기간이 지금 끝났는데 어떤 성과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문제인 건지 제주도에 대응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양대표께서.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관련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보안 용역을 사실 10월 말인가요? 10월 말에 마무리를 했는데 최종 결과를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지난 10월 21일인가요? 국정감사에서 10월 31일 이내에 보안 용역을 공개하겠다고 한 후에 그 후에 다시 11월 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공개 보안 용역을 공개하겠다고 한 시점이 한참 지났고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지금도 소식이 캄캄한데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도 있겠죠. 과연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국토부가 어떻게 보안 용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국토부는 제2공항 관련해서 정보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제주도와 사전 협의 원칙을 갖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제도 대응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도민들이 어떤 알 권리를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에다 보다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보안 용역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된다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너무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또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다툼의 논란이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영훈 지사께서 지사 되기 시절에 이 제2공항에 대해서 언급에 대해서 자꾸 저는 입장을 좀 변화된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지금 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공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너무 자제했던 사실로 전 보여집니다. 그렇더니 국토부하고 도정하고 서로 치킨게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얘기를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딱 터놓고 서로를 믿지 못해 가지고 또 협의 과정이 지금 밀묻해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영훈 지사께서 국토부에게 의견을 주시고 만나오자고 계속 했는데 국토부에서 만나지 않아 준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오영훈 지사를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영역평가 보안 내역서를 분명히 공개해야 됩니다. 또 지사께서도 제2도의 이렇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함에 강력하게 욕을 해야 되고 또 지사의 입장을 또 도민의 입장을 국토부에 과감하게 빼지 말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사께서는 그 부분은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우리 도민들이 제2공항을 한다 만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지사께서 보시기에 미래에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절대로 물러서거나 두려움 없이 국토부에 지사의 의중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